아들이 몇 살인가? 아들이 한 5살? 응 그쯤 됐지 그럼 동요가 딱 좋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동요! 중국 동요! 중국 동요! 동세! 아니면 아기 상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아기 상어 알아? 아기 상어 5살 때는 아기 상어 제일 좋아해 그렇지 그렇지 공세 마리라도 불러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한 마리 있어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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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있어? 아빠 곰이야? 엄마 곰이야? 아기 곰이야? 아 그냥 불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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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6 7 8 아 좋아 좋아 동세 마리가 괜찮아 괜찮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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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세 마리가 세 마리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구구구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어때? 아빠 곰은 어때? 좋아요? 좋아해 엄마 곰은 예뻐 예뻐요 애기 곰은 정말 똑똑해 덕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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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쓱 으쓱 어때? 자 사는데? 아 아 우부장 노래들 많이 들려줬네 엄마 곰은 예쁘네 장하다 귀여워 역시 애기가 부르니까 이게 사내 그러니까 살잖아 애기가 돈 좀 줄까? 아 딱 두 장만 주게 우부장 용돈 줍니다 용돈 오 좋다 좋다 두 장만 줘도 되죠? 아 좋지 좋지 아하하하하하하 가윈어